또한 사연이 없어서 또한 사연이 없어졌어요 또한 사연이 없어졌어요 꼼이 너무 많아 또한 사연이 없어졌어요 또한 사연이 없어졌어요 29위라고? 껑칼 가져와서 다 제거한다고 과연 박사기로 실을 만들어야겠네 또한 사연이 없어졌어요 또한 사연이 없어졌어요 뭐니? 지금? 어디서봐? 탑백에서 봐 못더! 아니! 아니 이게 무슨 일? 아니! 이거 내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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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대뉴스 새해부터 엄청난 소식이 디스코드 29위 대박 우리 연탄봉사 가자 우리 연탄봉사 가자 다들 끝나고 꼭 하면 좋게 나 어떡해 나 약간 흥분해서 지금 빨리 빨리 내가 제일 먼저 있겠지 가 가 아니 진짜 29위네 아니 대박이다 아니 꼭 안아주겠다 꼭 안아주겠다니까 몸살 걸리겠다 뭐해 귀엽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애들 신났네 훌훌타서 연탄될 것 같아 언니 나 기쁘면 훌훌타서 연탄될 것 같아 이거 연탄되는 연습은 내가 할테니 날 들거라 내가 연타를 드는 연습을 하고 할테니까 나를 옮기는 연습을 해 그럼 모두한테 이득 아니야? 일단은 나도 안 걸어다녀도 되고 여러분들도 오히려 즐겁고 그쵸? 기 재밌겠다 우십 이료 좋아 물리적으로 힘쓰는 거 싫은데 그러면 물리랑 그럼 기하학적으로 써볼까? 기 하하하하 젠하 죄송 재밌겠다 연탄 봉사 말고 연탄 구입 먹고 싶다 연탄은 구워먹으면 안 돼요 흠 흠 귀엽다 애들 이게 되네 탄 공급키야 그럼 나는 빵 공급 좀 헤헤 나 사초인데 개추졌다 사초는 네 그런umin을 쓰 당첨되면 보러 갈게요 너 씨 너 봉사는 이 자식 너 봉사는 안 없고 보러 온다고?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너너너너너너너 너너너넛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랑 형태 관람 행사가 된거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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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군기자야? 아 개웃게다 연탄봉사를 위해 갑자기 허리가 아프네 그럼 역시 효율적으로 내가 안힘들게 연탄을 줄테니까 나를 옮겨 그치! 진짜! 그..그거 알아? 외국 잼 미니! 외국 잼 미니! 이거 짤! 이거지 얘! 그런 방법이? 그니까 열심히 일한 척하려면 흰 패딩 입고 가야겠다 아니? 흰 패딩 다 입고 올 예정? 헤헤 손이 박살나도 연탄 날으러 가야지 그건 좀... 글쩍 손이래 그거 아니 진짜 얘네 말투 왜 이래 진짜 얘는 뭐야 위아래 뭐야 귀엽다 오뚜기 연탄 오뚜기 아니라 QW 연탄이 생길 수도 애들 귀엽다 이게 나네! 뜨끈뜨끈하구먼 에잉 아 하지마 하지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하고 싶다 응 이거 왜 억울해하노? 보러 간다며 연탄 한 개 하고 힘들어할 젠탄은 개쵸 아니야! 나 전에 거의 백... 많이 날랐음 백 개는 좀 지금 백 개 가까이 날랐을 거 같아 어떻게 돼? 연탄은 젠탄이 이름 걸고 하나 가져가도 되네 흠! 잘하나 아 재밌다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킹젠터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고마워 얘들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... GSA